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중화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다중화는 뭐냐면 우리가 신호를 변환 했죠 그러면 회선에 보내야 된다 그랬어요 앞에 우리 직렬전송 이라는 걸 배웠는데 그 직렬전송 할 때 보면 어떤 순서로 보내야 될지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다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중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채널들이 라고 했는데 채널은 단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말 장치들이 하나의 통신 회선을 통해서 결합된 신호 형태로 전송되고 수신 측에서 이를 다시 여러 개 채널로 분리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통신 회선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에 단말기가 있고요 여러 대의 단말기가 있겠죠 제가 예를 들 때는 보통 아파트 단지를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홈하다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네 홈하다 인터넷선을 다 깔아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전화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연결이 쭉 돼 가지고 선으로 해야 되는데 연결이 쭉 돼서 상대방 전화국으로 또 선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대신에 이 선은 굉장히 고용량이어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여러 개의 채널들 바로 단말 장치에서 여기에다가 신호를 실어 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의 회선에 이게 다중화입니다 멀티플렉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 가지고 이제 뭐 이 사람은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는 다음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는 구글에 들어가고 여기는 뭐 야후에 들어가고 여기는 뭐 뭐가 있을까 다른 다른 사이트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이 하나선을 통해 가지고 전화국을 전화국이 아니라 교환국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교환국으로 가서 여기서 또 분할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분할해 가지고 알맞은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다중화기 역할이에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교환기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통신회선을 다중화하면 선로의 공동이용이 가능해서 전송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 자 다중화기라고 하는 것은 다중화로 수행하는 장치가 되고요 다중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파수 분할하고 시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자 주파수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있으면 우리 주파수가 있으니까 하나의 채널에다가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채널은 이런 주파수로 가고요 B라고 하는 채널은 약간 더 큰 채널 약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가고요 C라고 하는 애는 좀 더 큰 파형으로 이런 이런 주파수 형태로 가는 게 바로 주파수 분할 다중화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 통신사에서 주파수 경매 받는 경우 있죠 그래서 대역이 요즘에 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뭐 70MHz를 LG유플러스에서 받았다 그래서 이 대역이 크면 클수록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거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로 이게 주파수 분할 방식이에요 이동통신은 이것과 약간 좀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폭이 작은 대역폭으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기법이고 전송하려고 하는 신호의 필요 대역보다 전송 매체 유효 대역폭이 클 때 사용한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게 100이다 우리가 보내려고 하는 게 100이다 그러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내야 되는 전송 매체는 10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채널 간의 간섭을 막기 위해 보호 대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파수가 엉키다 보면 아무래도 방해 전파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가드밴드라고 하는 별도의 주파수 대역을 비워놔요 그러다 보니까 채널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 회선에서 1200보호 이하의 비동기식에서만 사용이 돼요 이건 뭐 속도에 대한 건 개념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 저속에 비동기식에 쓰는구나 전송 매체를 지나는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로 갑니다 다중화기 자체의 모뎀이 내장되어 있어서 별도의 장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다음에 비용이 경제적이고 사용자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코드와 상관없이 다중화가 가능하고요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채널들이 겹치면 누화 및 상호 변조 잡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가드밴드를 쓴다 다음에 이번에는 시분할 다중화기에요 자 시분할 다중화기라고 하는 것은 얘네는 채널을 시간별로 쪼개요 이렇게 어떤 회선이 있으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채널 1가 2가 3가 다시 1가 2가 3가 이런 식으로 시간 순서대로 분할을 하게 되는 애를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전송로의 데이터 전송 시간을 일정한 시간폭으로 나눠가지고 각 부채널에 차례대로 부여하는 방식이 되고요 비트 다중화뿐만 아니라 문자 다중화도 가능하고 디지털 전송이 사용된다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서 고속 전송에 유용하고요 대역폭의 이용도가 높아서 고속 전송에 용이하고요 시분할 다중화는 직렬 변환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봤던 우리 직렬 통신 방식과 같다 소유 회선 수의 절감뿐만 아니라 기기의 경비도 절감할 수 있다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와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가 있는데 동기식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동기 신호가 있다고 했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공평해요 그래서 채널 1, 2, 3이 있으면 모두 다에게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얘가 아파트 단지라고 치자 저희 아파트 단지에 60세대가 삽니다 한 동에 60세대가 사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 2시쯤 기준으로 했을 때 새벽 2시에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이 사람 자고요 이 사람 자요 그래도 얘는 얘를 시간을 할당해줍니다 그러면 일만 쓰면 되는데 어때요 얘는 두 번만큼 기다렸다 또 다음에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유휴 시간 필요 없는 시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채널에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온 것이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가 아닌 통계적 시분할 다중화기예요 그래서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가 바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단말 장치에 타임 슬롯을 고정으로 할당하는 타임 슬롯이 낭비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고속 다중화기 저속 단말기 간에 속도차를 보정하기 위한 버퍼가 필요하고요 통신 회선의 전송률이 전송 데이터 신호의 데이터 전송보다 클 때 당연하죠 회선이 더 커야 돼요 100메가 정도 되는 거에 있을 때 그 나머지 애들은 100메가만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입니다 얘는 실제로 전송할 데이터 채널한테만 그놈을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전송 효율이 높고요 실제 보낼 데이터가 있는 단말기에만 시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다중화된 회선의 데이터 전송률은 접속된 단말 장치 전체 전송률 합보다 낮다라는 거요 기억 장치 복잡한 주소 제어 등의 회로 등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고요 접속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상대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의 데이터 전송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지능 다중화기 다른 말로 통계적 다중화기라고도 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다 같은 말입니다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 와 독지능 다중화기 통계적 다중화기 다 같은 말입니다 기억 장치 이거 앞에 있던 거고 동기식 다중화기보다 더 높은 전송 효율을 갖는다 주소 제어 우류 제어 흐름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자 다음에 이번엔 역다중화기란 가 있어요 역다중화기는 다중화된 신호를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광대역 통신 속도를 얻을 수가 있고 한 채널이 고장나면 나머지 한 채널을 2분의 1 속도로 계속 운영이 가능한게 역다중화기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집중화기란 가 나오는데 집중화기하고 다중화기가 차이가 있어요 집중화기는 얘도 다중화기랑 비슷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보셨다시피 멀티플렉서는 어때요 회선이 하나인 곳에 여러 개의 채널에 같이 보내죠 이렇게 근데 집중화기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더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얘랑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집중화해가지고 모아서 보내는 애를 컨센트레이터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 개의 채널을 몇 개의 소수 채널 하나가 아니라 몇 개의 소수 채널로 공유한 것이고 회선 이용률이 낮고 불규칙적인 전송에 적합하다 입출력 각각의 대역폭이 다르고요 한 개의 단말기가 통신 회선 점유 시 타 단말기의 경우 회선을 사용하지 못해서 데이터를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버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얘는 멀티플렉싱은 앞에서 본 것처럼 시분화를 하든 주파수 분화를 하든 분화를 해서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 회선을 아예 단독으로 쓰는 거예요 됐죠 M개의 입력 회선을 N개의 출력 회선으로 집중하는 장치다 입력 회선 수는 출력 회선 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한다 됐죠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전송을 위해서 넓은 대역폭을 가진 하나의 전송로 다중화죠 다음 중 두 개의 채널 사이의 보호 대역 주파수 분할 다중화기 딱딱 나와야 됩니다 3번 다음 중 통계적 다중화기 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 같은 말이죠 실제로 보낼 데이터가 있는 터미널에만 동적인 방식으로 타임 슬롯을 할당한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용으로 타임 슬롯에 배정이 가능하고 지능형 다중화기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느린 단말기가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선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이다 각각의 입력 회선을 NRODML 출력선으로 집중화하는 것이다 집중화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중화 방식 중 실제 전송할 데이터가 있는 단말 장치에만 타임 슬롯을 한다 비동기식 시분할 다중화기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통신 속도나 용량 프로토콜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